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덮으려고 무척 노력하지만 하나하나 그 실상이 알려지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를 예상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조금씩 이렇게 바깥으로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청와대나 권부가 검찰에 대한 통제권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19년 3월 달에 당시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국회의원은 놀라운 그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이메일 한 통으로 태국에 있는 이스탄공의 현지사에 취업을 했다 그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같은 의혹에 대해서 청와대는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당시 각상도 의원은 태국 방콕에서 만난 파이 이스타제트 관계자 A씨로부터 정식 채용 절차 없이 대통령 사위를 취직시켰다 그런 내용의 정언을 확보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서 당시 청와대 대변인을 맡고 있던 김의겸 씨는 강력하게 그렇게 반발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가족은 아들이건 딸이건 며느리건 사위건 누구도 특혜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이스타항공과 태국 현지항공사와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이스타항공과 태국 현지사는 일체 어떤 종류의 그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는 사실 무근이다 이런 내용을 청와대도 내놓고 그 다음에 이상직 의원척도 내놨습니다 2019년 4월 청와대의 노영민 비서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출석해 가지고 이스타항공 측은 해외 투자한 사실이 없다 그렇게 공식 발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10월에는 당시 중소벤처기업 진원공단의 이사장으로 있던 이상직 의원은 국감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두 개의 회사는 일체 관련이 없는 별개의 회사고 타이 이스타 제트에는 자문 정도만 해줬을 뿐 투자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 5월 10일 날 조선일보는 특정 보도를 합니다 검찰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취업한 태국항공사 실소유주는 이상직 의원이다 이런 내용을 특정 보도를 하게 되는데 검찰 수사 내용이 공식적으로 검찰이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취재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검찰의 수사 내용이 밝혀진 것 또한 아주 엄격한 그런 형식으로 검찰을 통제할 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아주 작은 사실들이 바로 권력 누수를 말해주는 한 가지의 사례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검찰 내부의 수사 내용을 인용 보도한 부분은 그동안 청와대의 해명이 전혀 사실과 관련이 없는 옳지 않은 그런 해명이었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검찰은 이상직 국회의원이 타이 이스타 제스의 실소유자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특혜 취업가는 별도로 이상직 의원의 그동안의 해명 타이 현지사와 한국 본사 사이에는 일체 관련이 없다는 그런 해명은 사실이 아니고 또한 청와대의 해명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특히 이스타항공의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행사 3부 부장검사 임일수는 이스타항공 자금 71억 원이 태국의 현지사인 타이 이스타젯 설립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 따르면 타이 이스타젯이 한국의 모해사인 이스타항공으로부터 378억 원의 취급 보정을 받아서 여객기를 도입하고 로고와 상호를 공유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고 직원 교육 등에서도 이스타항공 직원들이 동원됐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그 구속영장에 적시됐던 것은 50억 원대의 행령과 40, 400억 원대의 배임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타이 이스타젯 관련 외환거래법 위반과 혁명 및 배임 혐의는 이후에 추가 기소될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은 검찰에서 진행 중인 수사 내용을 관련 기자들이 어떻게 확보했는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이것 같으면 정말 뭔가 이렇게 검찰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류의 중요한 내용들이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언젠가가 될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대통령 사위의 취업 특혜 부분도 앞으로 조사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그런 관측이 아주 많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 상직 의원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일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또 한 가지 부분은 대통령의 무리한 수사 지시로 자신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다는 그런 국민의힘의 곽상도 의원이 5억 원대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반응이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장작연, 김학의, 그 다음에 버닝썸 사건의 진상규명 지시에 대해서 구체적인 수사 지휘가 아니라 당부였다라는 그런 취재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5월 10일 날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아마 이 사건들에 대한 그런 당시에 보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문 대통령이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강한 그런 비판을 받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은 수사 지시가 아니고 당순히 당부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한 겁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급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가지고 피고 문재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전액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내용의 그런 답변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권자에 있는 동안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크고 작은 사건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바깥으로 알려지게 되고 마치 누수되는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권력의 끈이 끊어지게 되면 그동안 행했던 무리한 일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신문지상에 보도된 대통령의 중앙지급에 보낸 그런 답변서라든지 또한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과 관련된 또 대통령의 사유와 관련된 그런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바깥으로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권력의 끈이 끊어지게 됐을 때는 무리한 일들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런 옛말처럼 전직 대통령의 무리수가 법의 단제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 대통령이 그동안 행해온 숱한 무리수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지게 됩니다 권자에 있는 동안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지만 권력의 끈이 떨어지게 됐을 때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일을 올바른 방법으로 추진할 때 그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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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